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약박사 안덕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현대들의 과중한 업무와 빠른 일상 속에서 불안과 우울증상 또 스트레스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체들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용안육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용의 눈같이 된 육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포도송이 같이 겉껍질을 까면 하얀 투명한 과육이 나오는데 이것을 건조시켜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지는 주로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하는데 이 아열대 지방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집단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식용도 되고 약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이 굉장히 달아요. 여기서 단맛이라고 그러는데 단맛은 몸 안에 들어와서 진정작용과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안신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보면 가슴이 뛰고 말이죠.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고 잘 놀래고 전화소리만 들려도 불안하고 말이죠. 괜히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정말 처음에 나왔지만 안신작용,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데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헛된 꿈을 꾼다. 망상을 한다든지 또 잠잘 때 헛꿈을 많이 꾼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거. 그래서 신경과민증을 풀어주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신경쇄약으로 말이죠. 어지러운 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귀에서 헛소리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귀에서 물을 흐르는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매미 소리가 난다든지 말이죠. 천둥, 번개 소리를 순간적으로 느낀다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쉽게 잘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용안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데 좋은 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걸 고르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하얗다고 했지만 말릴 때 그냥 자연건조를 시켜서 색깔이 아주 약간 노라면서 이렇게 건조화된 거. 그리고 수분이 많은데 수분이 좀 비교적 좋고 건조화 잘 된 거. 색깔이 노란 게 이게 상품이고 품질이 떨어져 보면 시커메요. 그리고 수분이 많고 약회도 굉장히 감소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건조가 잘 돼서 아주 꼬들꼬들한 거. 이런 걸 사셔야 약회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 단맛이 난다고 했는데 저거는 그냥 사서 말이죠. 그냥 심어 잡수도 간식으로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잡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장이 안 나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연자육을 가지고 나왔는데 연자육은 잘 아시는 대로 연심이다. 종자를 보시면 두물면서 속에 연자심이라고 깨보면 땅콩같이 쪼개지면서 가운데 연자심이라서 발한 배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아는 맛이 써요. 그리고 약성이 강해서 대개 쓰니까 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품을 먹으려면 그냥 빼고 써야 되지만 약으로 쓰는 데는 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쓴맛이 정말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또 불안 초조를 없애주는 그런 데 좋아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소변도 잘 못 볼 뿐만 아니라 소변을 붉게 보는 사람도 있죠. 또 그 뿐만 아니라 혀를 내밀어 보면 혀 중간에 백태가 많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뿐만 아니라 입병이 자주 흘죠. 입 가장자리에 자꾸만 염증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렇게 번열이 나는 거죠. 괜히 가슴에서 화가 막 침이 오르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앞서 얘기한 용환육과 연자육을 같은 용량으로 배합을 해서 이게 끓여서 드시게 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불안, 건조 여기에 원지, 석장포, 황금을 쓴다는데 여기에 황금을 쓰는 것은 이 번열이 나면서 갈증이 있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혀가 이렇게 백태가 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황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황금은 약성이 차면서도 위장 내의 염증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맛은 비록 쓰지만은 그런 효과면에서 황금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에 또 쓰고 신경과다라든지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몸이 수척해져요. 그런 분들이 보면 또 망상을 하고 있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또 홀금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이때는 산조인 치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영환육과 연자육을 같이 배합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후에 말이죠. 이 병을 시구에 병후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또 소화액 분비가 좀 덜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연자육과 복룡 백출을 같이 들어요. 복룡이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면서 또 가슴에 쌓인 걸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게 복룡입니다. 여기 이제 연 가지고 연국수 또 연빵 연피자 여러분들이 밥을 해 먹으면 좋아요. 우리가 연빵 가서 보면 잎사귀다 이렇게 싸서 주는데 거기에 이제 연실을 넣는데 그게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집은 한 5개 어떤 게 10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많이 드는 게 좋아요. 많이 잡힐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또 너그러지고 또 이렇게 얼굴도 환하게 피면서 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부자인데 행부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자도라고 있죠. 제주시에 붙어있는 섬 중에 추자도에 가서 가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그런 지점에서 행부자가 자생지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사촉과 식물이기 때문에 억새가 잘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 심게 되면 아주 재배가 잘 돼서 작은 한 뿌리에서 97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배가 잘 되는 거고 양리작용에서 보면 위장의 운동을 이렇게 위장은 늘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증가시켜주고 또 위에 분비가 나와야 소화를 높여주는데 그런 작용을 굉장히 증가시켜주는데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극수축작용, 억제작용, 또 해열진통, 항균, 강심작용 이런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행부자는요. 여성의 선약이라고 그래요. 신선선자 선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성분들은 대개 석역이 내양성이고 또 잘 참고 또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슴에 울증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신경과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행부자를 사용하게 되면 우울증을 풀어주는 데 굉장히 좋은 약이 행부자입니다. 임상에서는 기울증이라는 건 간울기체라는 건 신경과멸을 하게 되면 간장에 이런 독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운의 순양을 잘 못해 그걸 간울기체라고 하는데 오장에 우울증을 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뜻대로 펴지 못하거나 고뇌와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간울증을 발생하는데 이걸 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래 되다 보면 간 손상이 오는데 또 옆구리가 결린다든지 또 소화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걸 드시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여성에서는 생리장애, 생리통 이런 걸 완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기증에 좋은 약이다. 기를 순행하고 또 기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우울증 풀어준 약으로 여기에다 판국 같은 걸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력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4강에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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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